가끔 나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부재였을까 거렁뱅이였을까 또는 인디어나 아니었나 하고 외국인인데 노예였으면 좀 습했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의 우리를 결정하는 건 DNA겠죠 DNA에 따라서 말도 되고 꽃도 되고 사람도 되고 한데요 제가 과학에 관심이 1도 없지만 이건 알 것 같아 절반은 아빠한테 오고 절반은 엄마한테서 유전자를 받아온다는 거 그래서 뭐 반반 섞이는 거 아니겠어? 양념 반 치킨 반처럼 근데 여튼 몸속에 약 10만여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9%가 침팬지랑 같다고 하니까 정말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개성을 만드는 것 같아 앤세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튜브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얘네한테 보내면은 2, 3주 안에 자신의 모든 조상을 찾아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침에 담긴 DNA로 트래킹해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렇게 지도에 조상들의 국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DNA가 등록된 인물들이 다 조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말 그대로 조상 보러 타임머신 타고 가는 기분일 것 같아 근데 최근에 기업광고가 쌍욕을 먹고 있어요 광고를 한번 보죠 저는 사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댓글을 좀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광고가 1850년대 미국 노예제도를 배경으로 한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주로 흑인 여성들을 겁탈하고 폭행하고 이런 쪽에 속하는 부류였으니까 좀 그렇죠 마치 일제시대가 배경인 광고에서 토종 일본 순사와의 사랑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앤세스트리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삭제를 했어요 광고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진짜 확실히 이 광고는 잘못되긴 했는데 저는 앤세스트리가 가진 정신을 높이 사긴 해요 결국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정신인데 그들의 좋은 광고도 예시를 한번 보죠 또한 영국이 되었나요? 저는 영국에서 영국이 있고 가족과 함께 이곳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국 him국을 사는 이국에서 왜 다나가? 내가 정말 불구하고RelDIM 이국의 영국에 있지. 예, 제가 100% 예정에 따라서 일상적이에요, 확실히. 제 남편에ous 영국에 대한OULD인하고 어머니에게는 Saudi tranais의 Colombian 식사죠. 그냥 그려전한 색깔 끌어라기ем이에요. 네, 아마 우리의 가장 좋은 나라든지 말아야. 다른 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말아야. 어떤 나라든지 말아야. 어떤 나라든지 말아야. 어떤 나라든지 말아야. Germany. 네. 저는 영국을 좋아합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아마. 왜냐하면... 그 전쟁이. 나는 이 나라든지 말아야. 이 나라든지 말아야. 아니요. 나라든지 말아야. 프랑스? 나. I'm more important than you. I don't know you but in my opinion I am strong and I am more important than a lot of people. How would you feel about taking a journey based on your DNA? 뭐, 뭐? 뭐,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So, do you know how DNA works? So, you get half from mum and half from dad. So 50% from each of them. 엄마가 50%의 부모님이랑, 저와가, 그리고 나와서 이런 부 acre인이지만 통해서 그룹 중이지만 민주도를 넣어주면 이모는 것이죠 이 소uin 소시를 한게요 hoping then you spit it up to the little black line. I'm a little bit nervous. I have to say. So you ready to find your results? Can you read it out to us please Wow! Look at me 오 마이 갓 오, 와 쒸, 내가 안 추천드렸다 모든 것들 와 아니 카카오톡 그는 투르킹? 네 삼 Mỹ, 삼경, 삼원이고ekt Coronavirus ede 그리고 그리스도역 팔ided? 세 contrast은? 골고루, 15%... 만약에 유전시 반ions, 세번째 moment 머물렬부를 보여드릴게요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In a way, we're all kind of cousins in a broad sense. In a much more direct sense, you have a cousin in this room. Turn around and guess who it is. Why don't you come down here and meet your cousin? Oh, my God. This is real, man. I didn't know I did. This is, like, my heart's pounding right now. It's better going. I'm Jay from everywhere, but if we do this, I'm a real man of the worl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